불타는 트럭맨, 손튀진, 민수연, 김중현, 광민수, 고군, 애녹씨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트럭맨! 영화에 기운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대로 보토타임 받겠습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분들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타는 트럭맨 대표로 한 분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 트럭맨 이렇게 나들이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귀한 시사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퇴장은 왼쪽으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지연님께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